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의 실시입니다 오늘은 레노바 P11 프로에요 요즘 태블릿이 풍년이에요 어... 그 뭐 원격 교육 때문 뭐 영상 통화 때문 그 영상 회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샤오신팬 프로라고 써 있는데 P11 프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1층? 12층? 13층? 혹은 15층? 에 다양하게 탓인 이 대란이 일어난 이거의 프로 버전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탭 P11, P11 플러스, P11 프로가 있는데 프로를 가져온 이유는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화면이 OLED입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른지 플러스 이 가격에 구매할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가격은 270불 가량의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32만원 부가세까지 한 35만원 정도겠죠 근데 이제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최적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 잠깐 놓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안내문 설명서 심 카드 차이 빼는 핀 심 카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빼는 핀 LTE 모델로 사실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쪽에는 충전기와 케이블이 있죠 나와라 USB-C에서 3.5mm 이어폰 잭으로 나가는 변환기가 있고요 뭐... 있는 게 제일 좋긴 하는데 없을 거면은 어댑터라도 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타입 A에서 C로 가는데 제가 케이블 내기를 보통 길게 안 하는데 이 층은 되게 굵네요 이렇게 묽은 케이블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충전기 용량이 제법 되나요? 20W까지 나가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0W에 저건 좀 오버킬인 것 같긴 한데 뭐... 얇아가지고 쉽게 고장나고 출력 감당 못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본체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친절하게 써 있죠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되어 있고요 PC 빌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볼륨 키는 여기에 이쪽에 트레이 있고요 이쪽에 포그 핀이 있고요 이쪽에 USB-C 3.1 그리고 이어폰을 쓰려면 USB Type-C 어댑터 리퀘어드라고 써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3.5mm 이어폰 잭은 없고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디자인은... 어... 확실히 비싼 티가 좀 나네 PC1도 기본적으로는 메탈인데 이 위에 쪽에 이 뭐 안테나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플라스틱 부분이 있었잖아요 PC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 메탈로 처리가 돼 있으면서 이 안테나... 그쵸 안테나를 위한 거였나 봐요 이 안테나 부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글 카메라에서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된 14MP 광각 그리고 5MP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냥 PC1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OLED라고 그랬죠? 화면이 조금 더 크기도 해요 11인치에 212ppi LCD였던 PC1에 반해서 얘는 11.5인치에 263ppi 해상도도 더 높은 OLED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전면 카메라가 8MP에 8MP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광각 초광각 그런 건 아니고요 3D TOF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면 인식에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언어를 바꾸고 시작을 하죠 한국어에 조선인민주주인민공화국인지 물어보죠 대한민국입니다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 베젤이 얇은 게 눈에 좀 뜨는데 원래 이렇게 얇았나? 원래 이렇게까지 얇진 않았던 건 조금 더 얇기는 하네요 설정을 하면서 보니까 누가 이 기기를 사용할 예정인가요? 해가지고 물어보죠 성인도는 청소년 혹은 자녀 이제 이런 태블릿 육아 어린이가 사용할 것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주고 이 안쪽에 뭐 키즈 모드 같은 추가적인 것들도 있을 거예요 설정을 마저 합시다 설정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 보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레노브 아이디 탐색 스타일 이거는 제스처를 쓸지 이 밑에 버튼을 쓸지 그리고 매력적인 경험 이게 샤오신 패드란 중국 내수용에다가 PC1 프로에 글로벌 국제판 펌웨어를 씌운 거기는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 초상화로 보는 실시가 나름다운 이 포트레이트 모드니까 인물 모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라이버시 뒤쪽 흐리게 만드는 기능도 있고 접근 시 화면 켜지면 아 이건 번역 괜찮네요 가까이 갔을 때 화면이 인식을 해가지고 켜지는 거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해주면 될 거고 장치 설정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1.5인치에 1600x2560 OLED 패널이고 13MP에 5MP 듀얼 카메라 8MP에 8MP 전면 카메라 그냥 PC1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660이잖아요 730G로 훨씬 강력하고요 가기가 나의 6GB RAM 128GB 스토리지 마이크래시티 카드로 확장되고요 안드로이드 10이고 86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냥 PC1과 PC1 프로 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면 다르고요 뒤와 앞에 카메라 하나씩 더 있고요 USB 2.0이고요 3.1이고요 배터리 용량도 좀 더 커요 7700mAh 8600mAh 그리고 결정적으로 칩셋이 다르죠 스냅드래곤 660 스냅드래곤 730G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화면도 되게 다르네요 지금 패널 종류가 달라가지고 카메라에서 보는 것만큼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OLED 쪽이 좀 더 깔끔하고 그리고 이 픽셀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게 눈에 은근히 띄기는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상 모드가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래도 넓은 색 영역 DCI-P3 sRGB 중에 골라서 쓸 수 있고 색 온도도 기본값 따뜻하게 차갑게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널이 다 좋은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펜 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PPI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소리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긴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태블릿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볼 이유는 없고 PPI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이게 263 PPI거든요 알고 보면 보이는데 사실 전 잠깐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거슬리는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게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참고로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뭐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뒤쪽에 이게 PC1 프로, PC1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은근히 겹치는 게 이 미패드 5인데 미패드랑은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PC1 프로 쪽이 폭에 비해서 높이 차이가 좀 더 납니다 화면까지 켜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면적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격 차이가 좀 더 나기는 하는데 아이패드랑 비교하면 이 정도 영상을 볼 때는 비율은 이쪽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반석 코팅이 됐고 안 됐고가 많이 보이죠 지금 여기 까만 톤 보이세요? 여기 까만 톤 같은 게 현저히 차이가 나죠 베젤부터 시작해도 화면 안쪽까지 들어가면 두말할 필요 없고요 크기상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패드가 좀 더 통통한데 PC1 프로가 좀 더 키가 커요 자 다른 애들과 비교는 그만하고 설정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색상 모드 말씀드렸잖아요 얘 HDR10 되고 돌비 비전 됩니다 최고 5맥니트 밝기 뭐 아주 밝지는 않은데 아이패드 A4나 미패드 5 이런 경쟁 기종들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더블 탭하거나 들어서 깨울 수 있고 여기 소리 가면은 돌비 애트모스가 있어요 돌비 메시지 인헨서 대화 내용 더 잘 들리게 하는 거 혹은 돌비 애트모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노버 태블릿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동 모터를 굉장히 열심히 넣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뭐 게임 같은 거에서 필요하시면은 은근히 안 들어가 있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작업 모드라 그래가지고 윈도우 PC처럼 창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게 연결해서 쓸 때 더 편한 거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AI 경험 센터 있어가지고 뭐 뒤에 인물 모드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땡겨서 쓸 수 있는 이 박스 같은 게 있어요 뭐 옛날 삼성 기종들도 그렇고 있어서 나쁠 거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배터리 가서 보면은 별 기능이 없고요 시스템 가서 보아도 별... 다른 기능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제품 화면부터 살펴보다 보니까 부분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봅시다 이쪽에 볼륨 키가 있고요 듀얼 마이크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스피커 얘네는 쿼드 스테레오 스피커예요 하나 둘 그리고 반대쪽에 셋 넷 20W까지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포거 핀 그리고 키보드 고정하는 물리적인 자리들이 있고 이쪽에 스피커와 지문인식 센서 통합되어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심카드 또는 마이크로 SD 카드 트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건 LTE 모델이 아니어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밖에 안 들어가는데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빡빡하네 그리고 뒤쪽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듀얼 카메라 LED 플래시 그리고 레노버 로고가 있는데 이게 왜 그냥 PC1보다 좀 더 반짝거리는 것 같지? 아닌가? 아니네 똑같네 원래부터 이렇게 브러쉬도 메탈이었구나 이게 트턴 디자인인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레노버 태블릿이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소소한 PC1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로 이 친구는 그냥 돌비의 트머스라고만 써 있는데 얘는 사운드 바이 JBL이라고까지 써 있네요 뭔가 좀 더 나은지 궁금하게 만드는데 오! 근데 이것도 그냥 PC1이랑 마찬가지로 글로벌 롬을 그냥 씌우면은 이 앱이 더 이상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APK를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제 PC1이랑 마찬가지로 LTE 모델의 롬을 갖다 씌우면 되는데 저는 순정으로 리뷰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내수용에다가 글로벌 롬을 씌우는 것까지야 뭐 같은 모델이니까 괜찮은데 LTE 모델 롬을 씌우는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굳이 따지면 다른 모델 거잖아요 그래서 LTE 모델 롬을 설치하면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을 제가 쉽게 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APK를 수동으로 설치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포함해서 가성비라는 얘기를 할 때 가격 대비 성능 자체는 좋은데 이게 아무한테나 추천할 수 없는 모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기... 물론 안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사용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귀찮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귀찮고 뭐 본가에 드렸다든지 해 가지고 선물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걸 또 가 가지고 뭘 해 드려야 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자기 시간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파이어 같은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 드린 이유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일단 수동으로 APK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재생 사양을 잠깐 보면 와이드 바인 L1 들어가 있고 HDR10 HVC에 돌비 비전까지 오케이 재생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재생을 해서 전 잠깐 감상을 해 볼까요 오케이 이게 차이가 제법 나네요 올레드인 게 제법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법 볼만하네 참고로 이 두 모델 디스플레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쪽에 남이 고생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카드 눌러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도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스피커도 이게 훨씬 좋은 스피커네요 그냥 단순히 음량으로만 보면은 그냥 P11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리가 아까 고음이랑 저음이 같이 날 때 뭉개지거나 하는 면에서 P11 프로가 훨씬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거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게임 같은 것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메뉴 진입 같은 것만 보더라도 P11이 한 박자씩 느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웹서핑을 하더라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한 박자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방금 키보드 뜨는 것도 약간 느린 것 같은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자 근데 이왕 켜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 카메라도 잠깐 볼까요 오케이 이 정도 화질이고 이렇게 누르면 두 배 이건 디지털이고요 이걸 누르면 초광각으로 넘어가네요 설정 있고 이거는 보정일 거 문서 보정 비율 그리드 키는 거 셀프 타이머 뷰티 모드 그리고 여기 초사 인물 모드 있고요 약간 전환이 느리기는 한데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가지고 인물 모드 촬영할 수 있고 여기 설정 가서 뭐 있는지 보면 사진 촬영할 때 최고 밝기로 해주는 거 초점 맞추고 촬영 HDR 전면 카메라는 FHD까지 되고 후방 카메라도 똑같이 FHD까지 되네요 오케이 FHD고 셔터 소리 끌 수 있고 GPS 스위치 정보 뭐 그런 거 설정에 별 달리 특이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이게 하나만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는 3D TOF니까 두 배는 있지만 촬영은 그냥 광각 카메라로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탭 PCV랑 마찬가지로 펜을 쓸 수 있습니다 레노븐 프리시전 펜2 그리고 키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어차피 여기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실 분은 많지 않겠지만 오 근데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PCV랑 완전히 다른 기계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기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정가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풀리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렴하면 12만 원 뭐 비싸면 15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그래도 한 33만 원 35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3배 가격차가 나는데 그냥 PCV랑 워낙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가격이 3배가 되는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3배가 되냐고 할 때 그거에 쉽게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어... 단순한 영상 감상... 보다 조금만 더 하려 그러면은 약간 답답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만하고 그리고 이거 배터리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 그 부분은 만족인데 PCV 음... 약간 답답하긴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쓰기에 훨씬 빠르고 화면도 훨씬 좋고 결정적으로 스피커 품질 차이가 꽤 있네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격의 3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2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는 그냥 이 정도를 하고 더 오래 다양한 작업에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구매 용도에 따라서 정말로 그냥 영상만 본다거나 그냥 거실을 놓고 가족이 다 같이 쓰는 태블릿 정도 용도라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의 PCV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태블릿 한 대만 쓴다고 할 때는 저는 투자를 좀 더 하시라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탭 P12 프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법 괜찮네요 이게 정가 기준이었다면 몰랐겠지만 35만 원에 이 정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레노버 탭 P11 프로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태블릿 경쟁 상대들이 걸출하죠 뭐 전통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있고 윗패드 5도 있고 뭐 어떤 거를 고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비율과 OLED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영상 감상에 최고 방점을 찍어서 탭 P11 프로를 골라도 뭐 제가 지금 잠깐 보기에는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탭 P11과는 완전히 다른 기계네요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에서 또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겟